새장강 Achievement 안녕 오늘은 산업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볼거에요 상현아 근데 산업은행 공기업인데 우리가 만들 수 있어? 아 당연하지 산업은행이 금융 공기업이어서 우리같은 애들이 못만드는줄 아는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8시 반인데 만들 수 있어? 만들 수 있어 왜냐 우리는 비대면 계좌라고 얼굴을 보지 않고 핸드폰 아니면 PC에서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볼까 그럼 만들 때 핸드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해? 일단 총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방금 너가 말한 핸드폰 근데 너네 핸드폰 너네 명이 맞아? 응 우리 명이지 그러면 두 번째 카드인데 아니 계좌 근데 계좌 너네 거 맞아? 엉카 아니야 엉카? 엉카! 아니야 아니야 너네 계좌 본인 명의 계좌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할 거 같아? 신분증? 신분증? 너 땡? 맞아 신분증이 필요한데 그 뭐야 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자 운전면허증 그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약간 세모야 세모 애플에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긴 하지만 계좌를 만들 때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걸 만들고 나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? 아 좀 많지 나는 일단 수수료 그 너네 친구들한테 돈 보낼 때 너 꽁짜야 꽁짜 근데 저 대박은 뭔지 알아? 뭔데? ATM기 그것도 꽁짜야 꽁짜 막 뽑아도 돼 그 수수료 1,300원씩 안 돼 너네 1,300원씩 아끼는 거야 그리고 또 있어 근데 얘 하루만 맡겨도 연 1.2%의 이자가 부는데 1년 중에 하루만 원하거든 이제 만들 거야 뭘 깔아야 돼? 어플 이름이 뭐야 어플 이름이 스마트 KDB 스마트 KDB 스마트 K-D-B 하나요? 스마트 KDB 좋아 좋아 충분하네 비대면 계좌를 끝내보겠습니다 KDB 하이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만들 거는 KDB 하이 비대면 이제 계좌전용으로 만들 거예요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200점을 입력하는 보이스도 아 그러면 이렇게 동의하는 래요 힝 Wash 아 그러면 이제 신분증 촬영د 나오니까 신분증 촬영이 나옵니다 신분증을 가져다 내면 자동으로 촬영이 돼요 네 어 됐나요? 세일 오옿 진짜 원합니다 일단 사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실 screaming NO.2 아니아니 ou 여기서 발급일자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면허 번호는 운전자 면허 찍을 때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보안매체를 중요하죠? 타기관 OTP로 할 건지 당행 OTP로 할 건지 일단 OTP라는 게 뭘까요? 보안카드? 네 보안카드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계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계좌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방금 만든 아이디로 근데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나 OTP카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OTP 만드는데 신규를 만들면 5,000원이 되더라고요 배송비 2,500원에 발급비 2,500원? 이 신규 계좌에 900원을 보내야 돼요 저 할 때 600원이었는데 900원이 됐네요 그래서 근데 900원 보내고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0원인데 확인만 하는 용입니다 된 거예요 그 900원을 자꾸 하시고 이제 하면 됐고 여기에서 비대면 서비스에서 진행상태 조회라는 게 있는데 네 네 네 네 보시죠 진행상태 조회를 누르면 진행상태 조회를 누르면 진행상태 조회를 누르면 감사합니다 와 안가복음 다행히 감사합니다.